안녕하세요 자연주의정신의학의 닥터 오토마토 입니다. 오늘 플로타임 강의 연강이죠. 10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플로타임 현재 강의를 플로타임에서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라.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라 해서 1편 2편 3편을 했어요. 오늘 알려드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실질적인 플로타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편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라 세번째 시간인데요. 풀타 초보의 출발점 따라하기 따라하기가 주제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따라하기. 아이의 행동을 따라하기요.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아동 주도의 플로타임을 시작하는 가장 초보적인 전략은 아이의 행동을 따라하기다. 포인트를 읽히게 됐죠. 아동 주도의 플로타임이라고. 신체 놀이나 이런 것들은 아동 주도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아이의 반응을 일으키긴 좋지만 아동 주도의 플로타임을 시작하는 가장 초보적인 전략이 아이의 행동을 따라하기다. 아이의 행동을 따라하기인데 아이의 행동 따라하기를 갖다가 사실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강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강의 행동 내용 볼게요. 앞에 진행했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의 플로타임을 할 때는 상호작용을 위해서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는 거죠. 아이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게 부모들이 애교를 떨고 그래서 아이의 리액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핑퐁핑퐁 주거니 바꿔니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관심을 유발하는 게 출발이 돼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관심 유발 법은 신체자극 감각놀이 신체자극이다. 근데 이제 이것이 장시간 됐을 때는 아이의 주도성을 확보해 주거나 이런 아이의 주도에 사회성 발달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가면 아동 주도성을 보장하는 이러한 상호작용 놀이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동 주도성의 상호작용을 만들려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아이가 관심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아동 주도성을 보장하는 관심발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발은 관찰해야 된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찰하라.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찰하라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아주 특별하게 지적을 한 게 뭐냐면 아이의 이상행동조차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길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찰하는 목적은 뭐냐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이해해서 그 관심이 있어 하는 지점으로 부모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지점을 갖다가 개입을 한다든지 건드리든지 동참한다든지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쓰면서 아이가 관심 있는 그 지점을 건드려야만 아이가 상호작용을 갖다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 따라하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제일 좋은 거는 관찰해서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아이가 관찰해서 아 이걸 해주면 좋아하는구나 이 부분을 아이가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개입해주면 좋아하겠구나 라는 부분을 찾아내면 그것이 가장 좋은 플로타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찰해도 모르겠다면 계속 관찰만 한정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관찰해도 모르겠다면 일단 따라하기부터 시작해라. 일단 따라하기부터 시작을 하면 따라하기의 목적은 뭐냐면 흉내내는 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하기를 시작을 하면 아이가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의 틈을 열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폐쇄된 공간을 열면서 부모에게 상대방에게 나하고 상호작용을 시작해볼래 라는 공간을 열기 시작합니다. 따라하기 관찰에서 가장 높은 아이 주도성에 대한 솔루션을 찾지 못하겠다면 따라하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기 따라하기를 할 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좋은 것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골라서 저 행동은 내가 좋으니까 나도 따라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을 따라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아이가 치료 중에도 침치료하던 아이와 부모와 상담 중에 아이가 이상행동을 하면 저는 저절로 자동응답을 하듯이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아이의 이상행동조차도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가 손을 팔짝팔짝 뛰면 부모도 같이 팔짝팔짝 뛰어야 되고요. 팔딱팔딱 뛰면 같이 팔딱팔짝 뛰어야 됩니다. 아이가 시각추구를 이렇게 하면 같이 시각추구를 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동일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자 좋아하는 것 좋은 것만 골라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이상행동도 따라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아이의 이상행동은 아이에게는 절실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아이는 이 절실함에 대해서 연대감을 표시하게 됩니다. 즉 아이를 우리 세상으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이의 자폐적 세상으로 우리가 밀고 들어가야 돼요. 밀고 들어가면 아이가 그 안에서 연대감과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상행동조차도 아이에게는 문제행동이 아니라 절실한 행동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연대감을 표시해 내야 됩니다. 이상행동은 또 잘 이해해보면 통용되지만 않을 뿐이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엄마나 아빠가 안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내가 안할 뿐 행동일 뿐이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감정 정서가 반영된 신체 하나에요. 즉 아이가 이 일을 하면서 팍팍팍팍팍 뛰면 그때 아 저게 기분이 좋아 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머 너무 화가 나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통상 우리가 우리도 짜증내면 이렇게 표시한다든지 책상을 두들긴다든지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용인이 되는 건 뭐냐면 통용되는 신체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통용되는 신체 언어에요.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그걸 이상행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하지 않는 통용되지 않는 신체 언어일 뿐이에요. 우리 아이에게는 그것 역시도 자신의 감정정서를 반영한 신체 언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실은 감정정서가 녹아져 있어요. 그것을 따라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가 화났던 기쁘던 그런 감정정서에 따라해서 나도 동일해 내 기분도 동일해 애가 화가 나서 이렇게 한다면 내가 따라 이렇게 하면 내가 화났다는 걸 아빠가 아는구나 엄마가 아는구나 아빠도 자기의 감정정서를 인정하는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따라하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아이 얘기하고 절실한 연대감이 표시가 되면서 아이의 감정정서에 대해서 강한 공감형대화를 형성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옳고 그리는 행동이 이런 행동으로 이런 행동은 나빠요 이런 이중적인 흑백적인 잣대를 갖고 있으면 즐겁게 따라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의 이상행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이 아이가 절실한 행동을 갖다가 자기 감정정서를 갖다가 대입해서 보여주는 절실한 행동임을 이해하시고 따라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하게 되면 아이가 틈새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자 가장 흔하게 보여주는 따라하기 반응은 아이가 빤히 쳐다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바라보면서 빤히 쳐다보는 건 어? 니가 나를 이해해? 어? 내 감정을 이해해? 어? 나하고 같은 행동을 하네? 그래서 배시시시 웃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성공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아이가 나한테 사인을 핑퐁하고 핑하고 준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서 또다시 강하게 반응을 해 주기 시작하면 아이하고 핑퐁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따라하기나 행동에 이어서 다른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해 가시면 됩니다. 둘째는 아주 일부의 아이들이지만 거부하기 또는 짜증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실패한 건 아니에요. 엄마든 아빠든에게 상대방 따라하는 사람에게 의사표현을 핑하고 보낸 거기 때문에 따라하는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해 주시면 돼요. 거부하기 짜증내기 하면 부정적인 성공 반응이 나온 겁니다. 즉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아이가 어떤 반응을 나한테 사인을 보내면 이것은 핑퐁핑퐁을 하자는 사인으로 오픈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을 받아내면서 또다시 플로타임 하시는 부모님들이 어떤 행동에 들어가면 됩니다. 세번째 제일 안 좋은 건 이런 경우에요. 아무 반응 안 하는 거죠. 멀뚱멀뚱해가 아무 감정이나 정서를 갖다 싫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잠깐 마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패한 반응이에요. 실패한 반응 우리가 따라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의 반응이 나한테 오픈되어 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실패한 반응이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이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를 갖다가 더 깊게 이해하시고 더 적극적인 따라하기를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에요. 아이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말씀드리는데 부모님들한테 아이가 하는 이상행동에 대해서 할 때 더 재미나게 하셔야 된다고 아이가 손을 턴다는데 무관심하게 무덤덤하게 날 쳐다보면 내가 부모님을 mogę 하셔야 돼 요 이런 실패한 반응체계가 없어지면서 아이가 반응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 내가 즐거운 것 내 감정에 부모가 동의를 하네 그러면서 씩 하고 배 씩 하면서 웃으면서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을 부모한테 싸이를 보냈을 때 드디어 오픈이 되면서 아이가 원하는 상호 자격 아이가 원하는 감정상태에 대해서 아이가 원하는 요구에 대해서 핑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핑퐁의 횟수를 여러 번 끌고 가야 돼요. 횟수 늘리는 건 나중에 또 얘기를 말씀드릴께요. 자 불타가 어려우면 따라하기부터 시작하라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따라하기를 통해서 얻으신 성과는 뭐냐 첫 번째 아이와 강한 유대감을 확보하게 됩니다. 어떻게 좀 기두르시는 부모님들 중에 아이가 부모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는 거리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따라하기가 이것을 단방에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써클 열기가 시작이 되고요. 세 번째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더 더 더 더 더 큰 거는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이상행동이나 문제행동을 갖다 따라하고 나면 아이가 그것을 왜 하는지 어느 어슬렁붙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따라하기를 통해서 교감이 형성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더더욱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따라하기는 굉장히 좋은 불타 전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불타는 따라하기 자체가 종국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와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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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상호작용을 갖다 길고 고도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 아이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핑퐁을 시도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따라하기는 우리가 적당하게 솔루션이나 아이하고 핑퐁 전략을 찾지 못했을 때 일단 풀어주는 그러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하기를 갖다 아이하고 하실 때 진정으로 즐겁게 따라 하시면서 아이가 입가에서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플로어 타임이면 시간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